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사실상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구요 이와중에 셀트리온은 플러스 2%정도 상승을 해나가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0.1% 상승 코스닥 시장의 0.09%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5,100억 코스닥은 외국인매수 570억 선물시장 상방에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나아주진 않았고 셀트리온은 플러스 2%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만 6천주 정도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대일 포지션 자체가 양매드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조금 주가 자체는 늘려줘야만 하지만 이러한 자자주 매입성 매수 유입과 개인자자분들의 박스 하단 매수 유입이 들어가지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플러스 2%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 호가 또한 마찬가지로 빵빵하게 채워두면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잘 잡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돼 가지고 임상 3상 계획 신청을 미국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거리가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명확하게 바닥정도는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만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박스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겠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거리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밸류업을 진행을 하면 바이오는 밸류업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기업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바이오 기업군들을 명확하게 밸류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현재 셀트리온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전히 셀트리온은 밸류업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 그만큼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셀트리온은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루하죠 지루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막 하락하는 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큰 움직임과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이런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선 그 그래라니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빈제TV 지도주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무료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수익 25%를 자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신호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셀트리온 보고 왔습니다 가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해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